부천에서 큰 집이 필요하시다고요? 주방과 거실이 무려 10m! 나를 작게 만드는 4m 안방 공간 활용도 1! 공간 활용 2! 공간 활용 3! 공간 활용 4! 부천 원종에서 가장 큰 집! 지금 바로 집들이 시작합니다! 집들이 TV 안녕하세요 집들이 TV 우팀장입니다 오늘은 부천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 소개시키도록 나와 있습니다 여기 현장은 한계동 12층에 36세대로 이루어져 있고요 주차는 지상 1층부터 지하 1층까지 자주식 주차로 100% 가능하십니다 여기 현장은 원종동에서 가장 큰 집으로 굉장히 유명한 집인데요 거실과 주방이 무려 10m! 안방은 4m가 넘는 안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기 현장 대평수 자랑하고 있는 현장 궁금하시죠? 바로 집들이 떠나보시죠 자 먼저 전실 공간입니다 키 큰 장 3칸 크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띄움 시공되어 있어서 자주 신는 신발 보관하시면 용이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관 소등 스위치 버튼 이쪽에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전실부터 굉장히 넓은데요 그리고 3연동 슬라이드 중문 3연동 슬라이드 중문까지도 굉장히 넓게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면 들어오기 전에 이쪽 공간 공간 활용도 정점이죠 이런 붙박이장 붙박이장을 설치가 되어 있어서 수납 효과 한 번 더 누리실 수가 있고요 자 바로 거실 먼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거실! 거실 사이즈도 굉장히 잘 나와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은 보시면 고급스러운 지금 TV 아트홀 잘 시공이 되어 있어요 여기 공간에도 TV를 두시면 굉장히 더 한층 더 멋스러워질 것 같고요 소파 아트홀 시크 벽지로 마감 처리 잘 되어 있습니다 소파 지금 아트홀도 지금 5인용, 6인용까지도 충분히 들어가고요 안마 의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밖에 막힘 없는 뷰를 자랑하고 있고요 거실과 주방에서 무려 10미터 10미터가 되는데요 바로 이쪽으로 저랑 이동을 한번 해볼게요 주방을 소개시켜 드릴 텐데요 거실과 주방 굉장히 멀리 되어 있습니다 와 지금 10미터 말이 되는 거리인가요 굉장히 지금 거리감이 멀고요 일단 디귿자 구조로 대면용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이쪽은 지금 아일랜드 식탁이 단차 시공이 되어 있어서 편안하게 식사 충분하게 가능하실 것 같고요 인테리어 조명 굉장히 멋스럽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공간에다가 뭐 지금 전자렌지나 정수기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상부장, 하부장, 화이트톤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각 싱크볼 깊고 넓게 잘 되어 있고요 환기창, 환기창 또한 굉장히 대형입니다 대형 환기창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인덕션 두구, 하이라이트 한구 그리고 메디평, 후드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냉장고 자리도 대형입니다 냉장고도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충분하게 나오고요 자 바로 주방 옆에 이렇게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다형도실이 따로 빠져 있어요 워시타워를 두고 사용하기 충분하실 것 같고요 이쪽 다형도실 공간에도 창문이 대형으로 나 있어서 곰팡이나 습기 걱정 없으실 것 같고요 이 앞쪽에 수납장을 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첫 번째 방 보러 가보실게요 첫 번째 방, 대망의 안방부터 보여드릴 텐데요 와 지금 사이즈가 제가 이렇게 서 있을게요 굉장히 넓은 안방을 자랑하고 있는데요 여기 안방, 저는 이렇게 큰 안방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굉장히 다른데 거실만한 안방을 보시고 계십니다 지금 침대를 두시고 이쪽에 공간이 너무나도 많이 남아서 뭐 북박이장, 파우더룸 이런 걸 따로 두셔도 되겠지만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그거는 뒤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이쪽 공간에다가 공간 활용도로 무궁무진하게 사용 가능하실 것 같고요 북박이장 이쪽에 따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파우더룸 따라란 이렇게 숨어 있습니다 여성분들을 위한 이렇게 파우더룸 의자만 이렇게 빼가지고 이쪽에서 이렇게 외출하실 때 화장하고 나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부부욕실 보여드릴게요 자 부부욕실은 안방 대형 평수만큼 크지는 않지만 그래도 샤워는 충분히 가능한 욕실 보실 수가 있고요 샤워기, 젠다이 선반 그리고 세면대, 변기, 미러장, 수납장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욕실용품 추가로 올려두시라고 코너 선반 두 칸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방 보러 가보실게요 이야 이 집은 집이 너무나도 커서 방에서 방 이동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리는데요 여기 두 번째 방 중간방인데요 중간방 사이즈도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여기 지금 다용도실 한 공간이 지금 따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창고로 쓰셔도 되고요 이쪽 공간은 지금 수전이 나있기 때문에 워시타워를 두고 사용을 하셔도 충분한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잔여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넓은 방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공간에 이렇게 컴퓨터 방이나 서재, 서재로 활용을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다용도실이 딸려있기 때문에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셔도 굉장히 넓은 방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방 바로 보러 가보실게요 세 번째 방입니다 세 번째 방인데 다용도실이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주방 옆에 다용도실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방인데요 이쪽 방에서도 다용도실 이동 가능하시고요 이쪽 방 또한 사이즈가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분이 많으셔도 대가족분이셔도 충분한 자녀방으로 활용이 가능하실 것 같고요 취미생활방으로 하셔도 굉장히 넓은 방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메인 욕실 보러 가보실게요 메인 욕실 크기가 굉장히 대형 여기는 모두 다 대형인데요 메인 욕실 또한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고요 지금 유리 샤워부스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 그리고 샤워기 그리고 코너 선반 두 칸 잘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젠다인 선반 세면대 변기 미로장 수납장까지 잘 시공이 되어 있고요 벽이랑 지금 바닥 타일 색깔이 굉장히 따뜻함을 주고 있어서 좀 더 한층 더 멋을 낸 것 같습니다 바닥은 빅크로 방지 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이 집 마무리하러 가보시죠 지금까지 부천 원종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현장을 둘러보셨는데요 여기 현장 영상에 보시는 너와 같이 모두 다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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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수를 자랑하고 있는 현장인 것 같습니다 여기 위치는 원종동과 도보 5분 거리의 위치에 있어서 굉장히 위치까지도 좋은 것 같습니다 부천에서 대형 평수를 찾으신 분들 또는 대가족 분들께 꼭 추천드리는 현장이며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번호로 문의 주시고요 자세한 상세 내역은 아래에 클릭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들이TV 우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